KT의 공격 김영환 반대편의 움직임도 중요한데요 오펜스 리바운드를 알려드리는 선수가 없어요 오버패스 카밍스와 맥기네스의 맞대결 카밍스 돌면서 들어갑니다 오펜스 성공 3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하자 부산 KT 쪽에서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1번 지명 전체 1라운드 1번 지명을 받은 허훈 선수가 너무 새롭게 투입됐습니다 잘 흘렸어요 못 봤어요 허훈 선수가 잘 스틸을 했네요 허훈과 천기범의 맞대결인데 뒤쪽에서 동문 후배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틸을 허훈 선수가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허훈의 맞대결 연세대학 재학실에는 허훈 선수가 뛰는 시간이 좀 많았고요 러닝타임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훈 들어갑니다 허훈 돌파 목걸 순간적으로 따돌리는 능력은 대단하네요 KT는 지금 투스리적 방울 수도 있어요 천기범 걸렸고요 자 그러나 라틀리프 다시 가로채기 허훈입니다 스틸 대단합니다 대치가 있어요 빼앗기고 다시 뺏는 허훈 허훈 선수의 스틸 이후 상한 이후에 다시 스틸을 하는 대면인데요 끝까지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라틀리프 선수가 볼을 잡은 것을 방심했죠 여기서 다시 스틸을 해서 센스가 있어요 들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는 석공 장면 heb ..